안녕, 잘 지냈어. JTBC 간판 아나운서를 꿈꾸는 강지영이야. 반갑습니다.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랩지영이라고. 랩 엄청 잘해. 경기력 많이 보였다고 생각했는데요. 특별한 지시를 내리신 게 있으신가요? 느낌표. 느낌표. 어동생이 가족 카톡방에다가 누나가 홍명보 제치고 1위했어. 저장국, 저장국, 저장국. 우리 아향이의 문제는 뭐야? 수근이 가진 문제야. 월드야? 댄스마만 물어보면 듀스야. 춤도 다 옛날 각기야. 내가 아는 코미디 중에 연기 제일 못하는 거야. 난 뒤거보다 깜짝 토할 뻔했다는 거야. 이 자식! 지금 당장 경찰서 쓸 수 있어. 뭐야? 스탠바이, 액션. 이게 어디서 아갈매를 확 찢어버릴래. 그딴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, 지금! 내 자존심에 흠집 하나 없게 키웠잖아. 정국이 미역국! 1층에는 카메라 매니저 정수기 대기실 스튜디오가 있구이요. 어? 나 이걸 어떻게 하지? 카메라 매니저 스튜디오 대기실! 정수기 대기실 스튜디오가 있구이요. 이거 맛있다, 이거. 잠깐만, 에어컨 다음에. 정답! 소화기, 생수, 벽시계. 소화기, 생수! 소화기, 생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